1. 신약성경 4대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밖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아멘 오늘 이 부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인들께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령 공동체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는 그 교회를 가르쳐서 초대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바로 사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삶의 첫 들머리가 첫 번째 실천사항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했어요 다 함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의 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날에 삼천명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라든가 삶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기한 각색입니다 먼저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촌뜨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니까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사방팔방에서 사도형제 2장의 법원은 여러 나라에서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까지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 민족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렇게 알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에루살렘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서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가 하면 각국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왔으니 그들 또한 대단한 신앙과 또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형제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기 교회가 어떤 형태로 나갔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지침이 되는 그런 내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보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이방 문화 속에 최대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순수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 여자, 노소, 빈부, 귀천, 종들까지 전부 다 믿음을 가질 때 전부 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할렐루야 성령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이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유언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해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하면서 집에서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강조한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이요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제자들도 다 뭐요? 하나가 되어 어디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게 해서 어떤 목적을 지금 말씀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뭐다게요?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리는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 되면 제자들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된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독식내가 예수 그리도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공경합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좋습니다 그게 에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1절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구세지로 하나님으로 보내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다게? 믿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즐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면 저런가? 저 보니까 말이야 요새 삶이 너무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데 아니 병 들었다면서 암 들었다면서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밝아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 보니까 대단해 행복해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저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싸우는 교회 가겠습니까? 누가 갈등하는 교회 가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교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와 원형 편지를 보낼 때마다 교회마다 다 하나 되기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래원 요즘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여 교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외국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그때 남장로교 미국, 미국 북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두 장로교 이런 사방 나라에서 교단이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조선 땅에 이제 보금의 불모지 여기에 보금의 깃발을 꽂는데 우리 안 좋은 것을 이 조선에 전수하면 되겠냐 나눠지고 분열하고 교단 깨지고 그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당위성을 주장한다 해도 그건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자 해가지고 1912년에 하나의 장로교 단체를 세우는데 조선 예수교 장로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월이 흐르면서 망고풍풍산을 겪으면서 지금은 한 200여 장로교가 되고 또 기독교 연합단체들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 품보도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만큼 대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대치에 머무신다고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 했습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를 왜곡히도 한다고 역사를 중시 여겨야 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아픈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됐다고 했습니다 이 분열의 극치, 분열의 결론 열매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먹힌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지난 시간에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성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좋은 성당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야말로 박물관절이 가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스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영국 교회라든가 미국 교회라든가 유럽 교회라든가 또한 호주 등등 세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력에 무릎을 꿇고 세석화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 교회들이 동성이라는 동성이라는 이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무릎을 꿇고 합법화를 지켰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 우리 교단하고 형제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도 거기서도 동성에 합법화 시켜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동성애 목사들을 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교단은 형제 교단이라면 당연히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관계가 어정쩡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탄 마귀의 전략은 세계 속에 남아있는 순수한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무너뛰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아주 교묘하죠 인권과 평등이라는 미병 아래에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는 동성애 합법화라든가 평등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법들이 성경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법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라요 내용 속에 들어가면은 그런 악법들이 또 다른 역차별을 하는 그런 악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분열된 교회와 또 연합단체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목소리를 내요 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성경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며 대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신앙을 지키는 길이며 애국하는 길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살면서 우리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남북 분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해방 이후에 신탁통치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남쪽은 미군이 진주해서 미군의 다세림을 받고 있고 북쪽은 소련이 진군해가지고 북쪽을 사회 안정이라든가 정치 질서를 잡을 때까지 다세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분열하고 싸우다가 그 사이에 북한 김일성이가 무장해가지고 소련과 함께 남치면 그게 6.25 아닙니까? 내일모레 6.25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 항거하며 항일운동을 할 때는 좌우 사상이 조금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에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부분은 같이 했어요 그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그 다음에 어쩝니까? 좌우가 사상 대립을 하면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싸우기에 골몰했어요 우리는 요순 반란 사건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례 사람들은 그런 거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은 그 아픈 현장 그 역사들을 우리가 어른들은 다 이렇게 목격하고 살아왔어요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어메 환장하겠네 그렇게 했을까요?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화해봐 시작 뭉치면 살고 허터지면 죽삼내다 비슷합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국민을 향한 호소하는 말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천린의 역사 속에 이런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100대도 못 들어가요 100대도 그런데 지금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치로 조금 눈을 돌려면 여야가 화합과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당리당략을 추구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그냥 내부적으로도 또 여당, 야당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영혼함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요즘 세대도 다 나눠지고 있답니다 2030 세대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MZ세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2030 세대도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여자는 어떤 당을 투표하고 남자는 어떤 당을 투표하고 그렇게 세대도 다 갈라졌어요 같은 세대 속에서 남녀도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걸피자면 노동계 파업이 끊임없어요 계속해서 대모하며 파업하며 회사와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고통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엊그지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구례 사람들이 가지만은 구례가 얼마나 분열되고 많은 상체를 입는 것들 다들 알 겁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도 오시고 이현창 의원님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군수님과 의원님들도 우리 새로 진출하는 양준식 장로님 의원님 되셨는데 이분들이 화합과 상생의 군정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가 되기를 믿어요 구례가 하나 되기를 믿어요 그러려면 승자가 패자를 끌어안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너그러움과 포용정신으로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그럴 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 된 구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도 하나 되고 또 모든 성도들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삶도 나라 백성들까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나눈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 선교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에 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나눔과 선교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뭘 나눴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나눈 것은 그들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들이 나를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사도행진 1장 8절 한 절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진 1장 8절 시작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야 그 전도하는 행동이 4등전 2장 36절 예야병 쭉 나오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확실히 알아라 갑니다 뭘 확실히 알아라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쉬운 말로 구세주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며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지키게 해서 사방에서 모이던 이 애들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세를 죽였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람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삼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있고 그리스도는 공동체로 출범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사도의 이전 2장 이야기예요 3장으로 건너갑니다 3장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명이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응급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르라 하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이 안진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여하고 할렐루야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5천명 믿어버려 3천명이 믿었는데 5천명이 안진명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호사담하라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 동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재판받아요 너희는 예수님 전하지 말라 십자가 부활 전하지 말라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떨리는 그 자리에서 심조서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인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준대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말고 죄와 사망에서 인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보낸 일이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지금 죽어도 이거는 전해야 되겠어 그렇게 전하라 그 재판 역사 제자들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나눴세요 전도했어요 사도인전에 쭉 역사를 저 뒤에까지 보면 이 역사가 반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우리 구례 땅 이 산골까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람이나 이 볼 때 우리 교회 역사 연역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구한 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이 구례 땅에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전신 앞에 역사들 보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음전하고 헌신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최대계의 공동체가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소유 재산을 나눴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눴다 그랬어요 사도형지 2장 44절 45절 말씀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또 재산과 소위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교회 역사에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 이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이 말을 많이 선교사들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하죠 근데 한 손에 빵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한 그 역사를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학 교육의 현장인 온날의 학교 서당에서 온날의 현대식 학교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당시에 선교사들이 근대식 교육을 지키고 근대식 온날의 학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당시대에서 학교시대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로만 했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빵을 들고 와요 물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고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위까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세우는 그런 학교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고원과 양로원을 비롯한 복지시설 그런가 하면 병원 역시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소유 자기 나라 성도들의 그 헌신 재물 선교비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해픈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뭡니까 고종 황제를 치료했던 그 알렌 선교사에서 채워진 광해원이요 광해원 이 광해원을 나중에 재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밑에는 많은 일반인들도 일반 백성들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나중에 이제 1900년에 가가지고는 세브란스라는 세브란스라는 이 헌신자에 의해서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의 사진에 건물을 세운 거예요 저 건물을 세운 거예요 서울역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해서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저렇게 아름다운 병원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오른쪽 병원은 대부분 우리나라 아 에서 세운 것이 저런 병원이 얼마나 세브란스라는 병원만 해도 이곳저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의 초기 헌신과 수고 속에서 이루어져 섬김 속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잘 아는 광주의 기독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의 예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가까운 순천에 가면은 그 선교사들의 흔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순천 의료원은 잘 다니실 겁니다 근데 그 의료원 옆에 그 의료원보다도 먼저 있었던 기독교 진료소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 기독교 진료소가 왜 중요합니까? 왜 유명합니까? 이 진료소는 결핵 당시에 정말로 무서워하는 그 결핵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런 병원이요 그래서 저 병원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가보니 코로나 환자들 뭐 접종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여수에 가면 애양병원이 있죠 여수의 애양병원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기 보면은 조선의 선한 사마의인 포사이드 이 포사이드라는 선교사가 여수의 애양병원을 세우는 초석의 역할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센병자가 나병 환자가 쓰러져 있고 그 몸을 가누지는 못한 그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결국 여수의 애양병이었어요 여러분 여수의 애양병원은 그게 두 가지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무릎 연골 수술을 거기 가서 많이 했죠 연골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산도 막 와서 해요 그런가 하면 피부과 이 피부 이거 대단합니다 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한 그런 출발에서 얼마나 피부과가 발달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 시초가 바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예요 여러분 3천명 모였을 때 나눔 공동체었습니다 5천명으로 부응했습니다 나눔 공동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정전 4장 32절로 35절 아까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하여 알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응하고 커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 소유를 나누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평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례제일교회는 적어도 현재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앞으로 나눔에 더욱더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나눔에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성전 건축을 기념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들 돕는 차원에서 성전 건축 하나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숙제가 코로나 끝나면 그거 이제 해야 됩니다 아침에 대가 일부 예배 끝나면 꼭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이들 설교를 꼭 봐요 오늘 CBS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나오고 선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 CBS CBS 20년 특집 해외 선교사 후원 그 방송을 하면서 선교사가 나와서 간증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사장님이 보니까 해외 선교 후원금으로 저분에게 천만 원을 보내드린다고 그 한국계의 성도들의 선교비를 전달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질 때 선교와 함께 나눔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공동체가 이제 나눈 결과가 뭡니까 선교한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정전 2장 47절 대표적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결과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찬받았다 했어요 온 백성이 교회가 칭찬받았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면 교회 다니는 자기들끼리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복음전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제가 10년 차 우리 교회 부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목회 실천 감동을 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회복하고 있는데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인데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목회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왔어요 그런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인대학이라든가 은빛잔치라든가 장날전도 이런 사역들을 그러니까 나눔 사역이죠 장인 복장이 됐던 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게 다 나눔 사역이죠 이걸 제대로 잘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니까 앞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 나눔 사역을 다 다시 재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 나눔 그 나눔의 역사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그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풍의 역사에 3천명 5천명 풍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나라 세상을 향하여서 천도의 역사가 일어난 소아시아 유럽을 향하여서 천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 에르살림 교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실천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잘 실천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섬교하고 그러면서 나누고 하니까 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한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뭐십니까? 그리천이에요 그리차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닮은 자 우리 그리천 그리천 그리자 여러분 그리천에 나갈 때 기분 좋아요 좋아요 기분 나쁩니까?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다 그 사람이 그리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헐벗고 굶지는 영혼들을 먹이시고 벽든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은 당신의 생명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눠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써두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나누신 그 피값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 공동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돼요 성령 공동체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는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눔 공동체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정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들께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 땅에 아까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이런 교회가 되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아멘